트럼프의 주인공 오늘도 심사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이태원 가수님께 무대로 한 번 또 달려와야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 노래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? 세상만사 우리 이왕이면 참 기분좋게 사시고 기분좋게 우리가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태원 가수 출발합니다 이태원 가수 출발합니다 천안에 밀려가는 달이냐 꿈이냐 무심한 세월을 흘렀다는데 아까운 내가 좀 줄여야 어디에서 왔다거나 어느 곳으로 가끔 모르는 우리 인생 오늘 하루는 어디로 가 내일은 어디로 가 너와 나의 인생을 담아 이왕이면 웃으며 가자 이왕이면 기분좋게 가자 이왕이면othermal 어느 곳으로 달고 모르는 인생 오늘 하늘 어디로 가나 내일은 어디로 가나 너와 나의 인생이라 이왕이면 웃으면 가자 이왕이면 기분 좋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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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